오케이보글, 오늘 날씨 어때? 예상 최고 기온은 21도, 최저 기온은 18도이며 비가 오겠습니다. 으하하하 아, 내 주말... 내 주말... 뭔가 냉각이라면 씻긴 해야겠죠? 오늘 안 씻은 게 이틀째 안 씻은 거니까 아, 왜 이렇게 부었냐... 제가 어제 로제 떡볶이 먹고 잤거든요 하여튼 얼굴이... 초면... 누구세요? 흐하하하 씻고 올게요 키만마이 토너 거의 다 써갔는데 이거를 광고 문의받고, 한 3주째 쓰고 있어요 이거를 올려줍니다 이게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처음으로 나온 클린뷰티라인이래요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자연의 성분만을 담아서 만든 클린뷰티라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스킨팩으로 딱 올려주면 얼굴에 수분이 착! 차오르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붙여놓고 청소도 하고, 할일도 하고 그렇게 10분 정도 붙여둡니다 아, 나이스 어떡하지? 최근에 스킨케어 라인을 다 이거 캐모마일로 박았거든요 커튼 라인의 로션도 발라주겠습니다 이거 발라주고 캐모마일 라인 수분크림까지 발라주면 진짜 촉촉해져요 거하게 리치하지 않아가지고 요즘 같은 시즌에 발라주기 너무 좋은 제형입니다 아, 진짜 부었다 오늘 저 이거 다시 꺼냈잖아요 겔랑꺼 파데 요새 뭔가 피부가 좀 타기도 했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다시 꺼냈는데 역시나 역시나 너무 좋습니다 몇 년째 쓰고 있는거지? 이렇게 몇 년씩 써도 되나? ㅎㅎㅎ 아, 이마 광 너무 예쁘다 화장하는 거 그렇게 자세히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? 대충 할 건데 요새 진짜 근데 화장 대충해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원래 힐링하려고 했거든요 주말이라 근데 일어나서 한 게 일단 씻었고 청소했고 그리고 영상으로 안 찍었는데 일도 좀 했어요 해야 될 일이 좀 있어가지고 편집할 거 쉬는 게 아닌데? 눈 부으면 주로 안 맞는 거 아시죠? 화장이 거의 다 됐어요 오늘 화장을 진짜 대충 했어요 요새 화장이 좀 재밌어요 잘하려는 마음을 놓아서 그런 걸까? 뭐든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다 재미없어져 대충 대충 그나저나 제가 오늘의 룩을 보여드렸던가요? 오늘은 이렇게 입었고요 음! 짜란 마스크 마스크 짜란 다 챙겼고 노트북 파우치 챙겼고 핸드폰 훌륭한 비가 그칠 생각을 안하네요 여러분 저 집에 왔는데요 오늘 클린 힐링 데이를 주제로 잡아놓고 비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 편집하고 뭐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힐링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살이 안 찐다고는 장담 못하지만 다이어트할 때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만들 거예요 재료는 양상추랑 브라타 치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라타 치즈랑 브리치즈랑 몰래 먹는 딸기 체리 꿀도 사왔고요 엄마가 그랬는데 이거 하나씩 뜯어서 씻어야 된대요 당연한 건가? 그치 오 진짜 싱싱하다 완전 맛있겠다 오 예쁘다 예쁘겠네 양상추 다 다듬었고 딸기랑 체리도 씻어왔어요 딸기 썰어야겠어 참김빡 안íre aprove 가지라는 게 알게 cum 멍청 다이어트 바삭 Water 물 Van 싱싱 concentrated 오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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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퐁싱퐁싱 잘 모르겠는데 호두 됐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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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간단한 닭가슴살 허범맛솔트 뿌려서 에어프라이게 돌리면 끝이에요 짜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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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깨소스에요 완성 요즘 젊은이들은 플래시터 때문에 찍는다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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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스킨팩을 붙였습니다 저는 양치 좀 하고 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맨날 야식먹어가지고 피부가 완전 엉망인데 잠잠해지면 좋겠네요 로션도 발라줄게요 제가 캐모마일 라인을 쓰면 어느 브랜드든 효과가 다 좋았는데 네이처리퍼블릭은 가격대가 그중에서 좀 합리적인 느낌이 있고 무엇보다 향이 너무 좋습니다 제형도 너무 찐덕거리지 않아서 제 취향이구요 수분크림도 더 듬뿍 발라줄게요 너무 많이 발랐나? 그래도 팩하듯이 이렇게 듬뿍 올려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얼굴은 엄청 부었지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이머 울의 집에 왔습니다 밖에 비가 어마무시하게 와가지고 그리고 에너지가 아주 쪽 빨린 채로 와서 오자마자 배민시켰어요 진짜 맛있다 빨리 잘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주말인데 뭔가 쉬는 듯 안 쉬는 듯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서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내내 비 와가지고 이제 떼 볼까요? 이렇게 발라주고 오늘 얼렁 자고 제발 일찍 일어나 제발 정신 차려 제발 잘자용 좋은 아침 어제 걱정했지만 일어나는 거 성공 너무 차가운데 하나 더 못 채워야겠다 갈아입고 팔링하면 됐고 갔습니다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혹시 몰라 가져왔는데 안 쓸 것 같아요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늘 하루 종일 잘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오늘 밤 7시 오늘 밤 8시 이 밤 8시 오늘 밤 7시 도착하셔서 오늘의 점심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짠! 오늘의 점심 리코타 치즈 얹고 반호박 살짝 잘라서 올리고 카페몬마스 리코타 치즈 왜 이렇게 맛있지? 뭘로 만드시는 걸까? 진짜 맛있어 운동을 좀 다녀올까 해요 씻고 아니다 씻지 말자 모자 쓰고 갖다야지 어 근데 벌써 배부른데요? 이만큼 남았는데 빵이랑 같이 먹었더니 금방금방 배부르네 남은 거 저녁에 먹을까? 여러분 저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노트북 앞에 앉았고요 할 일 다 끝내고 나가면 한 8시쯤 될 것 같아요 저랑 간 밤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좀 targets에 찍어볼게요 오늘이 잘 챙겨가야? 1층에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각에 도착해라 제발 나가 card 아까봐 적당량의 내용물을 손톱 표면에 발라줍니다. 이것도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하나? 눈에 발라줄게요. 색깔이 짱 예쁘잖아? 오늘도 좀 뿌듯한 하루였다. 내일도 지각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목표입니다. 준비 끝. 수분크림까지 바르고 가겠습니다. 진짜 롯데 끝 바쁜 날이었어. 발이 너무 예뻐요. 준비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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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졸리다 얼른 자겠습니다 따름이 타고 집에 갈 거예요 반갑 되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피곤했네요 입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뭘 안 먹고 그냥 푹 자보려고 합니다 차 한 잔 마시고 수분크림까지 듬뿍 발라줬으니까 자러 가겠습니다 좋은 아침 살짝 늦잠 잤어요 빨리 준비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스킨팩 같은 거 못할 것 같고 톤으로 얼굴 닦고 사실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 카메라 세팅을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 머리도 못 감았는데 일단은 수분크림이겠지? 아 화장실 몇 시에 있냐? 10분 안에 나가야 된다 10분이면 충분해 오늘의 룩 이거랑 롱로브 바지경 청바지 입겠습니다 짜자잔 와 진짜 못 찍었다 10분 안에 이거 매트 앞에 서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거 모자 어쩐지 한번 써봐요 라고 제 머리 그냥 이렇게 싹 씌우거든요? 근데 이것도 이렇게 쓰게 된 건데 잘 어울린다고 살아봐야 되셔가지고 이걸 샀어요 하... 어쨌든 오늘이 기록 마지막 날이에요. 5일에서 6일 정도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기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밤낮이 바뀌었고요. 제가 밤낮 바꾸는 게 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낮에 자고 새벽에 생활하는 생활을 쭉 해왔으니까 밤낮 바꾸는 게 진짜 힘들었는데 낮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니까 간단하게 해결했고 이거 말고 큼직하게 바뀐 거는 벨트에 구멍을 두 개 더 뚫었다? 이 정도고 뭐 별거 없네요. 저는 앞으로 쭉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보렵니다.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만 가볼게요. 여러분도 건강하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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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